관악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가 결과를 기다립니다. 현직 구청장의 재선 성공이냐, 두 번째 도전만의 승리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는 현 관악구청장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박준희 후보는 1963년생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박준희 후보는 관악 벤치밸리 2.0 등 6대 목표와 51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국 신설과 1인 가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관악이 지속발전하려면 검증된 현직 구청장이 관악구령을 계속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에서 성공해서 관악경제 더 크게, 지역발전 더 빨리, 주민행복 더 높이고 싶습니다. 이행자 후보는 1972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 서울시의원을 두 번 지냈고, 4년 전 관악구청장 후보 경력도 있습니다. 이행자 후보는 주차공간 확보 등 16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키움센터를 늘려 방과 후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제가 구청장 출마해서 관악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석패를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저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유 어린이집, 키움센터, 1인 가구 행복센터, 또 각 동별 10개의 공영 주차장 등을 신설해서 저희가 정말 돌봄천국, 주차천국, 주거천국 이런 곳을 만드는데 내 집 앞 우리 골목부터 정말 관악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하는 두 후보, 관악구 주민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지 곧 결과가 나옵니다. LCCN 뉴스 구동규입니다.